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실전투자연구원의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혼잣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요.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를 이야기 드리면, 파울 의자, 서울 발언의 여파는 오래 가지 않는 사안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보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의 코멘트를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작년에 여러분들이 파울 의자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에 급락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아직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기는 했는데, 과거에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울 의원의 증시 방향을 잡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오히려 더 매도 물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받았지, 파울 의장의 발언은 대부분이 며칠 안으로 끝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어제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파울 의장의 발언이 어느 정도 희석되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FMC, 그리고 FMC 이후에 내일 고용지표, 그리고 다음 주에 CPI, 그리고 한시적 역량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에는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다우와 나스닥의 빅테크 관련 주와 대형주 안에서 시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월 나오는 지표는 한 번의 이벤트에 불과하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경제와 인플레이션 방향 자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시장 참여자들이 오히려 더 대형주 위주로 좀 봐야 된다. 미 증시도 동의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만기일입니다. 그러자마자 아침 일찍 기관과 외국인은 코스닥에 대형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550억에 기관은 220억, 그리고 코스닥은 1,300억에 340억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의 1,300억은 대부분이 2차 증시에서 지금 현재 대량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 있고, 지수는 오후장까지 비추세 시간 12시 전후로까지 약세 흐름을 보일 거라는 걸 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시장은 반대편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와 상관없이 작년도 동일했죠. 지수강 빠지는데 태조 이방은 쪽이었던 걸 감안하게 되면, 금일도 동일하게 태양광 폭력 쪽에서 오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어제 좀 급락세가 좀 보였었던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오일선 지지캔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강하게 움직인 것은 지금 저점에서, 저희 이제 저점에서 골드크로스를 만들고 있는 유니슨이 오늘 여러분들은 장중 트레이딩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실적 관련되어 있는 시즌이 다가옴으로써, 추세적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딱다리 패턴을 좀 만들 수 있는 것은 지금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가능한데, 지금 양매도가 좀 나오는 바람에 장중보다도 종가 기준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어제 미중시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반도체 관련 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 수급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 DDR5의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시장의 지수 역량으로 윗꼬리는 달리고 있으나, 지수가 터닝 시에 외국인의 수급이 제일 많이 들어온 종목이 오히려 더 부입자 반등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 지수가 계속 밑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권하지 말고, 지수 부입자 반등 시 이스페타시스를 부입자 반등을 노려가지고, 단기 차익을 노리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제도 좋았던 반대편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전입니다. 원전이다 보니까 오늘 원전 관리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어제 증권사 레포터가 나온 한정 KPS를 보게 되면, 한정 KPS가 보면 오늘 점핑 양봉에 지금 지지캔들이 나오고 있는데, 볼벤 하단과 상단에서 오늘 만약에 지지캔들이 나온다면, 오늘 지금 현재는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고, 종가 기준으로 양선이 나오게 되면 한번 따라붙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만길로 인해가지고 외국인의 매도 무량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장순보다도 종가 기준으로 포지션을 결정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 키워드로는 파월 의장의 발언 여팔은 오래가지 않는 사안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DDR5와 관련해서 반도태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아침에 증권사 레포터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좀 멋잇합니다. LNF 준비를 좀 했고요. LNF는 인스타전지 양극화, 양극 활성화 물질 상산업체,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요. 최근 테슬라 향 하이니켈 양극대 공급 계약 체결, 그리고 올해 양극대 출하량이 11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고, 2020 반여까지 올해의 2배의 수준이 22만 톤의 생산을 한다는, 그리고 실적이 가속화기 붙어있을 때인가 보고 있지만, 오늘 21선 이탈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격 전략을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장중에, 장중 지수가 오후 땅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만약에 돌려놓는다면, 22선 올려놓는 자리에서 좀 꼬리를 보고 접근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증권사 목표가의 조금 밑에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 잡고, 손절가는 오늘 제시하는 이 금액은 23만 9천 원인데, 지금 23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오늘 접근하지 말고, 장중 521선 올려놓는 자리까지 보고 종가 기준으로 접근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약주로 LNF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 23만 9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